아, 됐네 됐네. 아, 깜짝 놀랐네. 아, 괜찮네. 네, 확실히 풀포야. 선명한 게 참 좋습니다. 아, 이건 맞아. 일단은 한 번. 아, 한글판이 기대되네요, 진짜. 안녕하세요, 빵빵님. 예, 저번주에 말씀드렸듯이 아는 매장에 한 번 얘기했다가, 패키지판으로. 한정판은 오늘 못받고, 올바판, 네, 패키지입니다. 그리고, 샤나미아의 의지에 섬을 할 수 있을까요? 그 격자기를 사용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? 아, 알겠습니다. 제가 오늘 플레이는 대화같은거는 한글판으로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거는 대략 보고 저도 다음주 한글판을 기다립니다 사실은 다음주에 만나요 이게 DL판 올라오지 않을까요? 일단은 검색을 아까 혹시 언제 올라오려나 검색을 해보니깐 검색이 잘 안되긴 하던데 일본 그 PSN에도 일단 안보이고 개화는 스킵으로 좀 빨리 넘기겠습니다. 다음주에 한글판도 나오고 하니까 어차피 천천히 읽으면 약간 알아먹는게 있어서 일판을 하는데 한글판을 기다리며 한글자막 제공 및 영상편집 및 자막을 받고 있습니다. 다음은... 그러게요. 저도 내일 조금... 어차피... PS에는 자주 들어가긴 하는데... 일단은... 빠른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